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충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뭘 해볼까 하다가 집에 이번에 2019 올스타전 유니폼이 남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올스타 그래서 올스타전 선수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처음 올스타전 선수들 사인 받으러 키움에 먼저 왔습니다. 키움 선수들은 올스타전에 선정된 선수가 3명 있었죠? 박병호 선수랑 이정호 선수랑 김하동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수 3명의 사인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박병호 선수들도 출근을 워낙 빨리 해서 이게 먼저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도 여기 뒤에 등판에다가 포지션별로 이렇게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열심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호 선수 유니폼입니다. 사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올스타 유니폼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오늘 사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쪽에서 할까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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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근히 사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 해주세요. 포토 하나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우익수 자리, 유격수 자리, 일루수 자리.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날. LG 선수들이랑 NC 선수들이죠. 나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 선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양기 선수 여기도요. 양기 선수.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시진입니다. 저번에 잠실 가서 NC랑 경기가 있을 때 도전을 했는데 창원 가서 홈에서 받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수원에서 또 KT랑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출근길 경계장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또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또 박민우 선수는 뭐 잘해주지만. 장희 선수는 받을 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그 원칙이. 호텔에는 안 오는 건데. 꼭 받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NC 다이노스 차들 있죠. 최대한 호텔 영업이랑. 선수들의 개인 공간을 방해 안 하면서. 호텔 밖에서 기다려서. 양기 선수랑. 박민우 선수 사인을 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흑 아빡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훈련하신다고 좀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인 지금 운동하러 가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 양해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너무 조그맣게 받았네 사인을 이렇게 받았어 사인 위치도 별로 안 좋네 여기 박민우 선수 2루수 자리에 받았구요 이제 나머지 다 LG 선수들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쪽에다 여기 위에다 그냥 여기가 꽤 많이 받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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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하세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진짜 해 줄이 계속 안 줄어서 힘들어가지고 이형정 선수 의자에 앉아서 해주다가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서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와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 와 네 잘한다 네 파이팅 아니다 아 근데 이거 김용성쌍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쌀 한번만 해주세요 야세준은 사인 한번만 부탁드려요 여기 가운데도 한번 네 파이팅 하세요 야세준은 옆에 쳐봐 사인? 사인하고만 인사 옆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윌신 여기 여기 센터에 감사합니다 모자에 아빠 써있네 와 워 오 마이 아허허허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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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간 단자 5분간 4분간 1분간 2분간 2분간 3. 사이너몬먼스탄 안녕하세요. 우리 선수 사이너몬먼스탄 끝에 한 번입니다 최연소 30세이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기 이천웅 센터에 윌슨 김민성은 아까 놓쳤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영종 그리고 여기에 보우석 좌익수 부분에 김현수 선수 중간투수 부분에 정우영 선수는 이미 들어갔대요 일찍 아...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받겠습니다 고우석 좌익수 부분에 김현수 선수 중간투수 부분에 정우영 선수는 이미 들어갔대요 일찍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받겠습니다 드라이버 대단해 드라이버 사인 한 번만 가져갈 거야? 그 사인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쪽에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갈거야 이제? 네 가야 돼 진짜 갈거야? 안녕하세요 사인 한번 부탁드려요 이쪽에다 해주세요 이 선수 바로 고마웠다 그랬어요 어 잡아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